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실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5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저희들 깨닫고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누리는 이 축복도 우리가 지난 과거에 누렸던 수많은 축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앞날에 주어질 축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강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8과 언약의 율법에서의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혈소지를 통하여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참으로 변하시지도 않으시는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동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만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우리는 이 사실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준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잘 지키기는 지켰는데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든든히 하기 위한 그 율법적인 측면에서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심으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복음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분명히 겉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차이는 굉장히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여야 하는 순종과 어쩔 수 없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니 나에게 엄청난 재앙이 따르니 하는 복종과는 차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복종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런 복종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믿음의 도둑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명과 윤례와 법도를 신실하게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비록 은혜로 베풀어졌고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며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은혜로 주어진 율법을 순종함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대한 조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정성도 자기야기 싫으면 그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우리에게 임한 축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뻄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이 순종의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 없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임을 알고 그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체이며 예수님은 머리라는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여야만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각 지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혼란도 그런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의 질병도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누스타트는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의 각 지체가 질서를 잡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누스타트입니다. 우리의 건강회복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의 각 지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할 때에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려면 당연히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이 사실을 깨달아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복잡한 이론을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느냐 사랑하니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결코 큰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세워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며 세워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그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뜨겁게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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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